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백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가 됩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782번째 시간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현옥 선생님 초음파 증례가 되겠습니다. 정리 앞서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용산초음파사랑모임의 약자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2020년 11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 수서역 현대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또 용초사에 수료하신 분 중에서 또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한국초음파학회의 초음파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용초사 제58기입니다. 58기는 금년 2020년 마지막 용초사 강좌입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58기는 정원 6명 중에 5명이 등록했고 57기는 정원 6명 중에 3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장초음파 제30기 이교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12월 2일, 4일, 6일, 3일간 진행됩니다. 정원 5분을 대상으로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에게 이교철 원장님 심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정장합니다. 문의는 010-4531-2089, 053-743-208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여기가 수서역 현대 면처빌 오피스텔 정문 쪽입니다. 성형차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후문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정례를 보시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옥 선생님 정리합니다. 56세 여자분을 검진초음파를 했는데 지비가 잘 보이지 않았고 WES 사인을 보는데 맞는지요? 2년 전에 다른 변화 검사할 때 지비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정상 없이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비 월이죠. 지비 월 안에 이렇게 에코제닉한 라인인데 여기 전부 다 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쉐도우가 보이죠. 쉐도우가 보입니다. 여긴 단축 사인인데 지비 월이 되고 월 안에 돌이 꽉 차 있고 쉐도우가 보입니다. 월 에코 쉐도 WES 사인입니다. 담낭 내강을 돌로 스톤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정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WES 사인인 것은 담낭 베개 고에코 그 다음에 담낭 결석 에코 쉐도우 S WES WES 사인입니다. 그래서 담낭 결석으로 충만된 담낭 내강으로 WES 사인 크로니콜레시스타이티스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정상이 없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가 있습니다. 이 USB는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USB입니다. USB 내용을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성 경로매까지 있습니다. 담낭 파트 선생님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장점은 GB가 푼두스와 비교적 잘 보이고 그 다음에 GB하고 라이트 리버 레프트 리버의 관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GB 넥이 잘 안 보인다는 점이 제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는 방법이 GB의 오블라이크 스캔이 되겠습니다. 오블라이크 스캔은 GB의 넥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죠. GB의 넥 요렇게 프로브를 보십시오. 요렇게 오블라이크하게 위치시킵니다. 요렇게 오블라이크 스캔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동영상 USB입니다. USB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USB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에 썼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